저작권, 짚고 가는 작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내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일까? 저 그림 마음에 드는데 저작권이 있을까? 내 유튜브 영상에 살짝 넣어도 될까? 누가 내 그림을 유튜브 영상에 썼는데 어쩌지? 음악도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지?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18005455가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상담할 수 있고 대화로 빠르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글로 문의하면 정리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 상담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저작권 상담 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